제60회 백상예술대상 여자부문 여자조연상 발표하겠습니다. 로기완 이상희님 축하드립니다. 이상희님은 영화 로기완에서 벨기에 공장에서 일하는 조선족 선주 캐릭터를 완벽하게 표현해내며 극의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는데 저희 팀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중기야! 중기야 진짜 고마워. 나한테도 너무 많은 영감을 주고 도와줘서 정말 많이 고마워. 중기야 오늘 오기 전에 엄마랑 통화를 했는데 엄마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근데 오늘은 안될 것 같다고 했거든요. 중기야 엄마 엄마는 상 받았어. 그리고 이 말 꼭 하고 싶었어요. 진영아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나는 너랑 결혼하고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됐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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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